다음 6번을 보시겠습니다. 6번은 뭐냐. 연소가스하고 외부 공기의 밀도차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차를 이용한다. 어떤 통풍 방법이냐. 이거를 보면 밀도차니 비중차니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뭔가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통풍력이 세진 않겠어요. 문제 자체가 자연통풍을 묻고 있는 건데 일단 1, 2, 3, 4 하나씩 한번 봐봅시다. 자 보기 전에 우리가 통풍이란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드래프트 영어로 되는 거죠. 연소형 공기하고 연소가스의 연속적인 흐름이죠. 연소 및 연소가스의 유동에 필요한 공기를 보내서 굴뚝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의 자연통풍을 보시면 이것은 연소가스하고요. 외부 공기의 밀토차 또는 비중차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차를 이용해서 통풍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하니까 통풍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통풍력이 작죠. 그래서 유속도 빠르진 않아요. 유속은 배기가스의 유속은 3에서 4mps 이하입니다. 통풍저항이 작은 보일러용으로 송풍기가 필요 없는 그런 방법이죠. 즉 동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논해압이 부압으로 형성되어 대기압보다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계 침입이 우려가 되는 통풍 방법입니다. 습도, 온도, 굴뚝 높이, 요런 거 등의 영향을 받죠. 습도나 온도나 굴뚝 높이 등의 영향을 받고 자연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 이용되는 굴뚝 높이 이것은 보일러의 종류 성능에 따라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얼마냐? 20에서 30m 정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연돌의 그래서 굴뚝의 통풍력에서 크게 자극이 되죠. 연돌의 통풍력은 연돌의 높이에 비례하고 연소가스의 온도에 비례하고 공기의 온도에 반비례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어가는 퀴즈.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것이 통풍이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번, 아기 1번, 기억이죠. 기억은 밑에서 들어와서 위로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가기 전에 이렇게 돌기도 하고 있죠. 이렇게 돌기도 하겠죠. 이 경우는 밑에서 들어와서 위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 이것은 밑에서 들어와서 그냥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것은 밑에서 들어와서 이쪽 반대판의 위관과 같은 쪽에 위쪽으로 빠지는 것. 자, 만약에 이제 어떤 집이나 건물이나 이렇게 이러도 똑같은 경우에요. 자연이 할 때는 어떤 게 과연 통풍이 가장 잘 되는 걸까? 이 순서대로입니다. 기영, 리은, 디글, 리을. 이 순서대로가 통풍이 잘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제가 잘 안 되지만 혹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평형 통풍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순서가 좀 우리가 1, 2, 3, 4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밸런스드, 평형 통풍, 밸런스 드래프트라는 것은 이 압입 통풍하고요. 흡입 통풍하고 이것을 두 가지를 조합시킨 통풍 방법이에요. 아까 1번의 자연 통풍 말고 지금 나오는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강제 통풍 방법이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인문 쪽에서는 자연스러운 게 좋다. 이렇게 막 하지만 우리 공학 쪽에서는 뭐가 좋죠? 우리는 기계를 하고 에너지를 하고 보일러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강제, 뭔가가 인위적으로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은 겁니다. 인문 쪽에 인문학하고 우리가 얘기한 공학하고 그러한 개념이 다른 게 많습니다. 자, 평형 통풍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봅시다. 자, 노압과 연도를 하고에 송풍기를 설치를 해갖고요. 대기압 이상의 공기를 압입 송풍을 시켜서 노에 밀어넣습니다. 푸시, 밀어넣고 그 다음에 논의 압력은요. 흡입 송풍을 시켜서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압입 방법, 뒤에 거는 흡입 방법이란 얘기예요. 송풍 시켜서 항상 대기압보다 약간 낮은 압력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기가스, 아, 대기가스요. 대기가스, 대기가스 유속이 10m파스의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평형 통풍 방법은 통풍력, 논의압 조절이 용이해져요. 그리고 강한 통풍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논의압이 부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일체 공기 압력이 낮아져서 일체 공기를 얻기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석탄, 연소 보일러, 대형 보일러, 통풍력 큰 보일러 이런 데 적용합니다. 그런데 연소 속 압력이 대기압과 비슷하게 유지되므로 약간 낮죠. 그래서 연소실부터 화염을 내뿜든지 노 내부에 찬 공기가 흡입될 염려가 없어갖고 연소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연소, 가스 등에 누설이 없습니다. 누설이 없다. 그리고 동력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공기를 압입 송풍시켜서 밀어놓고 논의압력은 또 흡입 송풍시켜서 항상 대기압보다 약간 낮은 압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동력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어 개통이 좀 복잡하게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압입 통풍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노압에 설치된 압입 송풍기로다가 연소용 공기를 내부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소 가스를 대기로 배출한다. 이런 방식입니다. 논의압이 대기압보다 높은 정압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압입한다 해서 압입 통풍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기가스의 유석은 8m파 세크 이하입니다. 주로 기름, 유류하고 가스를 연소시키는 보일러서 채택이 됩니다. 연소용 공기하고 연소 가스의 흐름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압입이니까 고부화 연소가 가능하죠. 그리고 송풍기의 고장이 적고요. 그 다음에 점검 수리가 용이하겠습니다. 연소 가스와 누설이 이게 문제예요. 연소 가스와 누설이 문제입니다. 잘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누설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압입 통풍 방법은 그렇다. 석탄 연소의 경우에 논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으면 보일러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청소가 쉽지가 않고 이걸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유인 통풍을 흡인 통풍이라고 많이 부르죠. 흡입 통풍이라고 또 얘기하는 게 어디 있고요. 송풍기로 연소 가스를 빨아들여 쭉 빨아들여 석션 안 되겠죠. 빨아들여서 연도 끝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베이 가스를 빨아들여서 그래서 베이 가스 유석이 8에서 10미터 바테크고요. 이것은 절탄기나 공기 예열기 설치로 인한 통풍 저항이 클 때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또 입구에서 흡입되는 공기 이것은 연소실에 균일하게 공급이 됩니다. 이것은 압입 통풍보다는 통풍력이 큽니다. 크다. 논의 압력은 부압이기 때문에 냉기 침입이 쉽습니다. 송풍기가 고온의 열가스하고 부식성 물질에 접하기 때문에 소선, 부식, 마모 이런 것이 일어나기 쉽고 가열되어서 고장 나기가 쉽습니다. 배기가스를 직접 맞이하기 때문에 수명이 또 짧아요. 이것은 그리고 점검, 보수 이런 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연소가스와 외부 공기의 밀도 차이에서 생기는 압력차를 이용한다? 뭐다? 자연 통풍이다 하는 것입니다.